아 너무 떨리는데? 나 오늘 고득 잘 할 수 있을까? 어떡하지?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나 거의 다 왔어 아 그래? 어느 쪽이야? 아 나 여기 가운데 쯤 저번에 갔던데? 아 일단 끝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얼른 갈게 제발 되라 제발 혹시 죄송한데 착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착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? 어떤 거세요? 아 제가 혹시 오늘 하고 싶은 게 제가 오늘 고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요? 네 선생님이 저녁을 해서 딱 이번에 다 용기 있게 보고 제가 저녁을 해서 고백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 뭘 하는거야? 기량을 정하셨네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이 꽃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 아 나요 아 괜찮나요? 하하하하 아 괜찮아요? 네 아 괜찮아요? 괜찮으실거 같아요?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이 회장님이 고백하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오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만들어 주세요 아 이렇게요? 뭐야? 여보세요? 아 저 강가 말고 앞에 있거든?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아 그래? 손 들어보라고? 나 여기 있어 깜짝이야 뭐야?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? 상상 터졌네 아 그래? 왜 보다 했어?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뭔데? 고백할게 있어가지고 뭐? 우리가 그래도 좀 오래 있었잖아 그치? 만나기도 했고 이제 정식으로 만나는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리 사귈래? 뭐라고? 우리 사귈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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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Katrina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echoo 하하하하 왜 한번 진질해봤어? 하하하하 아 아니 소연 하하하하 나는 너가 언제 고백 하나 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같다 그런 게 뭐야 아니 근데 가기 전엔 가기 좀 그래가지고 저녁 하고 하려고 했지 저녁 하고 하려고 했지 어 예 감사합니다 와 오래가세요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